여러분들 사장님 카드를 먼저 만나기 전에 네 여러분들의 카드를 한번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왜 갖고 계신지? 보증 보증 돈 있어야 돼요? 네 청렬 여기 2만 원인데 2만 원 근데 이게 사장님이 사주는 건데 우리한테 카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구나 정말 다행인 건 이분들이 비스트 방송을 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 왜 왜 왜 왜 왜? 이 카드 중에 사랑하는 거네 못 봤어 모르겠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튠진 벌써 데뷔 7년 차입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했나요? 가만히 앉아 저희는 선물을 자주 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더하지만 네 그럼 너랑 성진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네 얼마 전에 맞아요 미담 한번 얘기해봐 자 우리 미담 타임 바로 얼마 전이죠? 네 옷을 받았어요 어떤 옷이요? 우리나라에 없는 그 S 브랜드였습니다 예예예 스티 프랜드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9월 달인데 형규 형이 딱 방에 와가지고 딱 주고 가더라고요 음식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멤버랑의 선물을 신 master 사장님 발사